묵다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맞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맞는 자가 되라. 자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참을아 아버지 이른 새벽에 하느님 앞에 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을아 아버지 하나님 복음치의 24제자라는 이 원단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이 12월을 맞이하여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게 하시니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른 일교회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을아 아버지 하나님 복음회복자로서 현장에서 치유하며 현장변행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리고 깨닫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글자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고 성취대 하느님의 말씀은 요소하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소하서 21장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요소하가 로벤사랑가 갓사랑가 문앞에 반지파를 불렀어 그들에게 이르되 요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내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요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적 이제 너희는 요하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요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성길진이라 하고 요하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요하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요하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둘러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소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 앞에 반지파가 가난 땅 신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로 길라스로 가니라. 아멘 절대순종과 사명의 완주라는 이름으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글소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순종과 사명의 완주합시다. 자신에게도 하고 옆사람이 있으면 같이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미키 톰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경기용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회사였어요. 소문대로 미키 톰슨에서 만든 차는 월등히 빨랐어요. 그리고 이 경기 초반에서는 이 관중들의 열광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키 톰슨에서 만든 차를 타고 우승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 조중에 모두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어에 머리처럼 화려하게 동장하지만 뒤로 갈수록 뱀의 꼬리처럼 별 볼일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용두삼이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일관되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처음과 끝까지 달려야 할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9절에 이호사는 땅 분배가 끝나고 그동안 함께 싸워준 요단 동편 집화 르벤, 갓, 문하세 반 집화의 용사들을 불러서 장기간에 걸친 정복전쟁 동안 수고한 공료를 치아한 후에 기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한임을 사랑하고 승길 것을 권고하고 축복을 하고 여러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기업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화들을 위해서 함께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에 이호사는 그들이 지금까지 하느님의 명정을 잘 따랐고 또 책임을 잘 수용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 정착해서 들어왔을 때 이오사가 돌아가는 새 집화에게 그들을 그곳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잘 승길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도 영적인 현장에서 영적으로 실족하고 포기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입니다. 즉 나 자신이 내면의 불신앙이 최고의 적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힘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됩니다. 내 자신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도행전 1, 3, 8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죠? 오직 하느님 나라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경주만은 끝까지 완주해야 챔피언이 됩니다. 하느님의 사람이 문제와 사건 앞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상황 속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표태를 향해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게 되면 평안과 함께 하느님의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느님의 백성으로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찬 안식을 누리며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21년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여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고 끝까지 사명 감당해서 보험의 회복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책임 완수와 요소와의 당부입니다. 1절에서 6절 내용인데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성길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요소와가 러벤사랑과 갓사랑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요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 동편지파들의 기환하는 내용인데요. 요단을 건넌 후에 7년이 지난 지금 요단 서편의 가난한 땅 분배 자금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요단 동편에 먼저 기업을 받은 이 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이 서편의 기업을 차지할 때까지 앞장서서 가난한 정복사함에 참여할 것을 약속을 했고 또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 땅을 떠나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득의 명령을 순종하고 오래도록이라고 했습니다. 요하께서는 명령하신 책임을 미루거나 또 회피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호사는 모든 책임을 다한 것을 치하를 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들의 기업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하께서는 명령하신 책임을 다했을 때 그에 따른 상급도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 상급은 서로 책임을 다할 때 서로 같이 누리는 상급입니다. 나 혼자 잘해서 또 내가 복을 받아서 또 경쟁해서 이겨서 내가 더 많이 누려야 하는 상급이 아니고 먼저 받았을 뿐이고 또 먼저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받은 만큼 함께 나누고 책임까지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느님의 일에 있어서도 하느님께서 주신 직분에 책임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하느님의 주신 책임을 다하는 헌신자로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요사가 요만 승길 것을 부탁을 합니다. 오직 요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짓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승길 진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사의 당부는 모세가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히 친근히 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 말로 다바크인데 착달라부타 또 굳게 매달리다 바싹 뒤따르다는 뜻으로 하느님의 전 인격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 내용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요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떠나지 아니한다 역시 이게 다바크입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이 원어에 접착제로 딱 붙인 것처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4등 1장 8절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임한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요하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하고 또 축복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가족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안할 때 마음이 내선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내선해진 틈을 타서 또 그 틈을 파고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님의 주신 그 안식을 누리려면 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국 코로나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대면 예비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출이 어렵습니다. 그때 뭡니까?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님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요소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요소아에게 축복받은 두 지파 반은 분배가 끝나고 평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품에 기항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로벤 각 문화세 반지파처럼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고 또 천명, 소명, 사명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지파 반의 기업입니다. 7절에서 8절 내용인데요. 보니까 요소아가 공평한 전리품 분배를 이제는 부탁을 합니다. 책임신앙지에는 상급도 따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7절에 보겠습니다. 문화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줬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요소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대의 형제와 함께 기업을 준지라. 요소아가 그들을 그대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러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벤 자손과 가초성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난 땅 신루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요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스로 가니라.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소아는 기아나는 두 집하 반을 가난 정복 전쟁에 취한 전리품 많은 재산을 가축과 은과 금과 또 구리와 동철과 또 힘이 많은 의복까지 줬다는 것입니다. 디모스 4장 7절의 8절 보니까요. 나는 너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교회의 돈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승리하면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 신루에 갔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기업을 받은 땅에 그 가족들이 같이 함께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길로아스로 돌아가는 그런 백성들은 요새 축복을 받았고 또 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가게 됐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또 탈취물에 받는 즐거움도 있겠죠. 그것을 나누는 기쁨을 또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전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또 그 집을 지키고 있던 가족들에게도 함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 정복 전쟁에도 요하께서 이기게 하셨기에 또 많은 탈취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집안은 길러아스에 살게 된 조건으로 전쟁에 참가했지만 오랜 기간 전쟁을 또 치렀고 또 그것을 기다린 가족에게도 많은 탈취물을 나눠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끝까지 하는 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12대의 피의 정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리빙스텐의 후계자인 네크 포드가 죽었을 때 그의 주머니에 신약성서의 한 면에 한 구절이 쓰여 있었습니다. 난 그것을 혼자 할 수 없다. 파도는 빠르고 높이 밀려온다. 그러나 예수와 나는 마침내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극함과 나약함. 또 오늘도 아주 강하고 용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또 내일은 너무 약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와 나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가난한 정복의 이 세 지파반은 전쟁에 마치기까지 다른 지파들을 같이 또 그 전쟁에 참여하고 책임을 다 마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여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를 승기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련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제는 책임을 완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뭘 또 당부하냐 하면 가서 여와를 승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의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굳게 서서 영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뭡니까 아직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결성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정복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 안으시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 여러분도 처음 주님을 만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쁘했던 것처럼 오늘도 다시 우리가 영적 초심을 점검을 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24시 25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회복자로 정말 강단 말씀 성체의 주역으로 현장 정복을 하며 또 2, 3, 7 나라를 살릴 중심센터인 본당은 당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책임 완수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강단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한 식과 심을 누리며 가볍고 또 쉽고 가벼운 주의 일에 영적 겸손과 온유함으로 쓰임받아서 완해수의 축복을 체험하는 복음의 회복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Love and God 문화세 반지파처럼 하느님의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사명을 완주하여 하느님의 최고의 상금을 받아 2, 3, 7 나라 보험을 위한 본당은 당의 참된 헌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일국 코나누스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 회복과 또 21년 청직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2, 3, 7 선교원장과 보금경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이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에 성취의 증인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 말씀대로 예수 안에 참한 식과 심을 누리고 쉽고 가벼운 주의 일을 영적인 겸손과 온유함으로 끝까지 쓰임받아서 정말 왕래서의 축복을 체험하는 믿음의 회복자가 되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며 하느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로우벤 갓 문화세 반지파처럼 하느님의 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사명을 완져하여 하느님의 최고의 상급의 응답을 받아 2, 3, 7 나라 보험을 위한 본당은 당의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는 또 대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구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정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속히 1구 코로나가 종식되고 대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느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영적으로 한 사람도 도태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새해의 21년 청지기를 하느님께 세우셨으니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2, 3, 7 선교 현장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믿음으로 굳게 지켜서 현장 변화의 주욕으로 돈이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느님께서 이제는 보험경제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보험경제 회복으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하느님께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본당 헌당에 마음껏 아버지에 헌신하고 하느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